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지방은행의 현주소와 또 나아갈 길을 짚어보는 기획입니다. 우리 경제 구석구석까지 금융을 공급해주는 지방은행의 역할은 생각 이상으로 중요한데요. 조선업처럼 일부 산업이 반등의 조짐을 보이면서 지방은행들도 영업전략을 재정비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금융부의 조정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국가 경제 자체가 저성장 기조였고 또 지역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나 조선업도 힘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방은행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또 바닥을 다진 분위기도 나타난다면서요. 일단 제조업 경기 실사지수만 봐도 지난달까지 올 들어서 5달 연속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조선 산업만 봐도 지난달에 국내 조선의 수주가 중국을 제치면서 글로벌 1위를 다시 되찾기도 했고요. 따라서 속도가 좀 더디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좀 불투명하긴 하지만 일단 회복의 조짐은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업이 살아나려면 적재적소에 금융을 지원하는 은행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가계와 기업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정작 은행이 뒷짐만 지고 있으면 방법이 없겠죠. 돈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동안 지방은행들은 지역 경기 침체 또 방만한 지배구조 같은 악재에 한동안 술렁됐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발맞춰서 뛰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 지역을 먼저 다녀왔는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발전소용 벨브를 만드는 부산의 이 중소기업은 최근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플랜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다가 수주를 늘리고 있는 조선업으로 진출하면서 반전했습니다. 올해 매출 전망을 지난해보다 2배 높여잡았습니다.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몸을 살인 은행들이 모두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부산은행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10억 원을 지원받으면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부산 경남 경제를 지탱하는 조선업은 최근 수주를 늘리며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에 피출 역할을 하는 금융의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방은행권도 되살아나는 기업 수요를 공략하고 나섰습니다. BNK 금융지주는 은행과 캐피탈, 증권의 기업 투자 금융 기능을 합친 CIB 센터를 부산 등에 열었습니다. 대출과 투자는 물론 기업 공개와 회사체 발행 등을 통해 센터 개점 1년 반 만에 5조 원 이상을 공급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금융 참여를 통해서 신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지역금융그룹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집중된 조선과 해양, 항만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BNK 금융은 CIB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조 원 규모의 해양금융을 공급했습니다. 올해는 이미 반년 만에 지난해 실적을 달성할 정도로 자금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지역의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고 발굴하는 지방은행의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포트 보고 오셨는데요.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려면 앞에서 나왔었던 CIB가 뭔지부터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방은행에 그러면 CIB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CIB를 풀어보면 CIB와 IB를 나눠져 있던 걸 더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금융과 투자금융을 합쳐서 기업투자금융, CIB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요.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대출과 직접 투자는 물론이고요. 회사채 발행이나 어떤 PF, 또 유상증자, M&A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기존의 어떤 은행 영역이었던 대출에다가 자본시장을 활용한 투자금융 기능을 더한 건데 시중은행들이 지금 CIB를 다들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물리적인 한계, 또 지리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에 집중돼 있고 또 시중은행들은 덩치가 큰 수백억, 수천억의 CIB를 추진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의 기업들은 소외되기가 쉬운데요. 또 매번 서울에 와서 어떤 CIB 서비스를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방금 봤던 사례처럼 어떤 BNK 지주가 어떤 CIB 센터를 부산 같은 지역에 설치를 하면서 향토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줬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CIB도 지방,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 맞게 또 맞춤형으로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제 일반 그냥 리테일 금융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경쟁력이야 당연히 시중은행이 크지 않을까.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할래도 자본력도 그렇고 어떤 기술력도 더 좋지 않을까 시중은행이 지방은행에 비해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단 디지털 쪽을 살펴보면 요즘에 또 리테일 현장에 어떤 디지털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게 트렌드지 않습니까? 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경우에는 많은 인력과 다양한 기술 또 자본력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따라서 이런 면에서 좀 우수한 서울의 시중은행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흔히 선입관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봤더니 좀 예상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어떤 대목에서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는 그런 대목도 있었는데요. 지금 영상으로 함께 보시는 곳이 부산은행이 부산 구서동에 문을 연 미래형 영업점입니다. 일단 그 점포에 발을 들여 놓는 순간부터 좀 달랐는데요. 이 부산은행은 바이오 인증을 활용한 생체 인증, 다시 말해서 지정맥 인증을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이 지정맥 인증은 손가락 끝을 센서 기기에 갖다 대고 나서 또 자기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그거를 선택을 하면 그런 고객 데이터와 원하는 서비스 같은 정보들이 바로 창구에 직접 전달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용지를 작성하고 또 뭘 뽑아서 기다리고 또 창구에 가서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이렇게 은행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여러 편의성을 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객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소에는 창구 업무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업무들이 바이오 인증 한 번만 등록을 하면 창구 업무 대신 ATM기를 통해서 카드 업무나 재발급 같은 것이 가능해서 편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부산은행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태블릿 PC 기반의 미래형 영업점을 올 하반기에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정보들이 은행원에게 전달이 되고 그럼 은행원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구조였는데 양방향으로 보이게 되는 이런 태블릿 PC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태블릿 PC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번거로운 데스크탑은 없어지고 고객이 은행원과 직접 쌍방향으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부행장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존 영업점을 태블릿 기반의 영업환경으로 바꿔서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하고 있고 썬뱅크와 모바일 뱅킹의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해서 은행에 가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금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은행이 먼저 선도하고 있는 기술들이나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외에도 고객들이나 은행원 모두가 좀 편리하게 또 은행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더 예시를 한번 들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좀 어떤 이성적이고 차압고 이런 부분이 주로 부각이 되고 나는데 금융기관의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포용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QR코드 같은 지급 결제 서비스도 접목이 되고 있는데요. 카드 수수료 같은 수수료를 인하를 해서 지역의 어떤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자는 그런 취지도 있겠죠. 부산은행의 경우에는 모바일 뱅킹 내에 어떤 지급 결제 서비스를 탑재를 해서 지금 부산 지역에 3만여 가맹점을 확보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도 더해서 어떤 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때 발생되는 사이버 머니를 지역 화폐로 전환해서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곧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최신 금융 서비스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근데 약간 소외되는 계층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노인 계층이랄지 여기는 직접 창구해가는 게 더 익숙하고 모바일로 하는 걸 워낙 힘들어하시기도 하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비스를 받는데 제약이 많다라는 얘기도 참 많거든요. 여기에도 그러면 새로운 혁신이나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 이른바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또 적절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일 텐데요. 여기에 대응하는 대안들도 마련이 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JB금융지주가 제일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열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을 통해서 이런 소외 계층, 금융 소외 계층 특화 점포들을 열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의 특화 점포는 저신용자, 이런 좀 중서민, 서민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특화 점포인데요. 이런 아무래도 중저신용자나 서민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중저신용자를 위한 특화 금융 상품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일반 영업점에 가기를 조금 꺼려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특화 점포로 설치해서 그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고요. 광주은행의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특화 점포를 수원 같은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되는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어떤 현지인을 채용을 해서 외국인 노동자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시니어 고객들을 위해서 노인 특화 점포도 선보이고 있는데 좀 더 쉬운 용어로 안내하고 화면을 좀 더 글자 크기를 키워서 안내하는 그런 특화된 기능을 갖고 있고요. JV 금융지주의 관계자 말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융소구의 계층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외국인 금융센터, 어르신 전용 점포, 이와 같은 특화 점포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겠으며 소구의 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JV 금융지주의 경우에 최근에 지주 조직을 축소하고 관련 임직원들을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같은 계열사로 내려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주, 중심적인 그런 경쟁력보다는 현장의 경쟁력, 영업현장,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이 지역 포용금융 확대도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현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